네 수고하셨습니다. 원투! 안녕하세요. 컨셉 트레일러. 저희 컨셉입니다. 컨셉 트레일러죠. 데뷔 때 이후로. 데뷔 이후로 첫 트레일러죠. 저희는 오늘 28일이니까 나오기 한 3일 전에 미리 보네요.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저는 진짜 처음 봐요. 그쵸. 한번 바로 봐볼까요? 볼까요? 오케이. 형 보시죠. 렛츠고. 저 픽사 막 그런 것 같아요. 와 너무 기대돼. 오 뭐야 뭐야. 블랙 형과의 신나. 갇혔어. 확 흑백이다. 흑백. 오 영화 같아. 이 아이는. 성훈 형인가요? 아닙니다. 아. 누지럼 보세요. 찐 불인가? 진짜 영어. 무슨. 오 뭐야. 영화. 영화 시작. 오. 뭐야. 뭐야. 잘생겼잖아. 깜짝이야. 오. 뭐야. 뱀파이어야? 뭐야 뱀파이어. 뭐야. 잘생겼는데. 폭 미쳤다. 딱 걸렸다. 너무. 귀여운데. 니키. 이거 진짜 소리를.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. 단편 영화 같아. 태댄. 진지. 아네. 와. 이거 진짜. 귀여운데. 귀여운데. 귀엽다. 어? 거의 마지막 촬영. 자 이제 정원이 안으로 들어온다. 오. 무서워. 완전 약간. 진짜 뱀파이어가. 무서워. 이건 누구야. 저요. 우리 6명의. 서훈이 약간 도망가는구나. 내가 도망가웠어. 제가 이거 스턴트맨 분께서 한 걸 직접 봤는데 진짜 멋있어요. 진짜 직접 타셨어요? 네 직접 타셨죠. 자 이제 싸웁니다. 액션 신고. 와 이거 오래 찍었죠 이거. 한 판 떠! 아이고야. 여기서. 들어와! 여기서. 신경 좀. 날라가지고. 진짜 한 거예요 이거? 내가 안 했어. 아! 나 아파. 내가 나 아파. 야 무기는 반칙이지. 어우. 갑자기 반칙을 썼네. 무기는 반칙이다. 야 반칙을 썼네. 반칙 썼네. 멋있는데? 자 박씨 마냥. 이거 진짜 매달려. 이거 진짜 오죽. 오! 영화같다 영화. 진짜 성우님. 뭐야 저거 너무. 진짜 힘들게 찍었다 이거. 되게 자연스러운데요? 약간 사촌동생. 약간 달래주는 오빠 같아요. 삼촌. 아 근데 삼촌이랑 또 여동생이 있잖아. 아 그러네. 그래서. 오 뭐야 솔로. 여동생하고 이렇게 놀진 않고. 연기 연기. 연기 연기죠. 어 이건 뭐예요? 파인애플. 이거 먹었는데? 파인애플 좋아하나 보네. 뭐야 살아났어. 좀비다 좀비. 저요 저거. 니티아. 니티아야. 니티아야 변신. 조종자 바뀌었다. 복수하러 간다. 기다려.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. 한판 떠. 이거 연습한 거 직접 봤어요. 근데 이게 연습 때 훨씬 잘했어. 맞아요. 연습 진짜 멋있었는데. 너무 미끄러워가지고. 연습부터 멋있었어. 오. 잘하는데? 달려와! 배경이 진짜 예쁘다. 소리가 진짜 대박인데? 오 불어졌어. 오 뭐야? 오 뭐야? 오 대박인데? 영화 내 영화? 문이 닫히나? 하지만 여기서 내가 잡았지롱! 정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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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본색! 내가 있어. 가슴에 베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아 슬쾌야. 쓰러지나? 제가 저 애가 울어서 이렇게 쓰러졌다. 왜 저렇게 웃어져? 진짜 리얼! 내가 지금 실수를 반복하며 겨우 알게 된 것 너로 인해 성우님 목소리가 성우 형이랑 되게 비슷한데 오! 동물랑 다르다. 뭐야! 핑글 스냅했다 지금! 널 다노스! 다노스 건틀렛! 아 진짜 사라졌다. 여기서 CG가 아니잖아. 뒷배 형이 뒷배 형은 진짜 감성있다. 저거 진짜 추웠어. 저 때 근데 진짜 추웠어. 성우 형이 이번 트레일러 이거 찍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. 진짜. 와! 영화야 영화야! 펜트적이야. 와 근데 진짜 잘 됐다. 와 근데 잘 만들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비하인드 남아있었어. 오! 와 뭐야? 니키드 나이 떴는데? 머리 저 때 너무 짧았다. 그때까지 다 너를 기다릴 것이다. 자. 이거 마블이면 이거 하고 그거 나오냐고. 스턴트맨 분 성우 형 대역 분 성함이 똑같았어요. 성우는 맞아요. 맞네. 어 방금 떴어요. 올라갔다 방금. 어 럭스키 님이. 이거 이제 만드는 거. 감독님이 BGM 직접 만든다고 하셨어. 맞아. 오 랩. BGM을. 와. 영화다 영화야. 와 잘 만들었다 진짜. 좋은데?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사실. 아 그래요? 사실 나는 내가 찍은 씬이 몇 개 없지만 그래도 그거 찍은 건 나름 잘한 것 같아. 저도. 저는 딱 그 앞에 그 장면이 진짜 단편 영화 같아요. 그 희승이 형 일어나고. 그래서 다 같이. 맞아요. 거기 진짜. 거기가 진짜 단편 영화. 나는 거기가 되게 기계해서 좋았어. 살짝 그 90년대 파이버가 살짝 있으셔서. 되게 재밌어요. 레트로한 느낌. 맞아 맞아. 레트로한 느낌. 정원이가 그리고 오토바이 보기 진짜 잘 어울리죠. 아 근데 그게 진짜 물변했어요. 이게 저 진짜 오토바이 그걸. 진짜 오토바이 신발이라고 주셨어요. 이것도 진짜. 헬멧도 쇼그에 입고 쓰고 막. 근데 액션 신을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. 맞아요. 다 많이 해서. 그거 하루 만에 띄고. 맞아요. 하루 배우고 봤어요. 근데 저희 다 잘한다고 해주셨어요. 맞아요. 감독님이. 그분들도. 솔직히 보면서 되게 오그라들 줄 알았는데. 그런 게 없었어요. 근데 이거 이런 거를 거의 최초 아닌가? 이런 느낌이. 그리고. 트레일러. 트레일러는 거의 이런 느낌으로 못 봤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우리가. 우리가 뮤비 이외에 연기를 한 게. 맞아요. 특히나 노래 없이 연기를 한 게 이번엔 처음이죠. 선우 넘어질 때 감독님이. 박수! 박수! 이러셔가지고. 이게. 원테이크로 끝이 났는데. 되게 반응 너무 좋으신 거예요. 근데 제가 갑자기. 좋아가지고. 근데 어깨가 꺾였던데요? 리얼 꺾였던데요? 리얼이었어요. 리얼이었어요. 진짜. 어. 잘 쓰였어. 진짜 형도 형이 한 방에 끝났어요. 맞아요. 진짜. 원테이크. 진짜 한 방에 끝나가지고. 감독님도 재밌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. 그랬고 되게 저희도 재밌게 할 수 있었다고. 그리고 감독님이 저희가 연기가 처음이니까. 되게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. 좀 연기를 어떻게. 연기를 하지 않고 좀 쉽게 하는. 맞아요. 그런 디렉션이잖아요. 디렉션이 자연스러움을 많이. 로봇처럼. 그리고 사실 이게. 트레일러잖아요. 근데도 이렇게 좋다는 거는. 무슨 말이 있어. 앞으로 나올 게 더 기회가 된다. 앨범이 얼마나 좋을지. 하긴. 정말 기대하네. 트레일러가 이 정도인데. 맞아요. 앨범이 어느 정도. 트레일러는 거의 그냥 퀴증에 불과합니다. 그렇죠. 진짜 트레일러예요. 영화의 한. 뭐가 메인이 있으면 그거예요 약간. 이제 앞으로 풀릴 게 굉장히 많죠. 이제. 퍼즐들을 맞춰면. 컨셉 포토도 이제 곧 뜰 거고요. 기대받내주시죠.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맞아요. 진짜 잘 나왔어요. 형도 잘 나왔어요. 아 진짜요? 네. 저 요즘 너무 뿌듯합니다. 이렇게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실 때. 갑자기. 너네 동료가 되라. 진짜요. 너네. 너네 동료가 되라. 좋은 동료들과. 제가 음악을 하실 수 있어요. 기대 많이 해주시죠. 컴닝순. 여러분. 레츠고이. 예. 다행히. 너네네. 네. 내일 동료들. 네. 좋은 동료. 이제 다시. 바삭. 여러분. 여러분.